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MOU를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CBHI 연구소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교와 지난 6월 27일 MOU를 맺고 에스와티니 국민들의 에이즈로부터 회복을 위한 임상을 정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와질란드로도 불리는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 중에서 에이즈 비율이 인구의 40% 이상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헌 박사는 현재까지 HIV 바이러스 복제 억제제 이외에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SAC 칼슘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토대로 임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규헌 박사는 HIV는 T세포를 공격하여 면역력을 낮춰 면역결핍증이 되어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며 그 중 폐렴이 가장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규헌 박사는 이어 SAC 칼슘이 T세포의 칼슘 레벨을 떨어지지 않게 하면 pH 농도 7.1 이상에서 맥을 못 추는 HIV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SAC 칼슘의 효과와 충분한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되면 에스와티니 국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 온 세계에서 에이즈 예방과 감염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날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환선을 씌우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탕감 규모가 최소 수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혜택을 받는 대출자가 2천만에서 3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탕감 신청 기간도 6년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됩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입니다. 마스크는 한 공간에 있는 모두가 함께 착용할 때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마스크를 착용해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보호 수준은 마스크의 품질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N95, KN95 혹은 KF94를 사용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으로 이전 변이 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린지 마 버지니아텍 교수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할 수 없거나 야외 모임을 가질 수 없을 경우 최대한 고품질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아무도 쓰지 않은 경우 N95 마스크를 밀착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면역 회피 가능성이 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부개통 변이인 BA5 변이가 자국에서 우세종으로 올라섰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이날 CDC는 2일 기준 BA5 변이가 미국 신규 확진자의 53.6%, BA4는 16.5%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하위 변이를 합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BA4와 BA5는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하위 변이로 자연 감염이나 기존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들 변이는 5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비중이 1%에 그쳤으나 지난달 19에서 25일에는 각각 15.7%, 36.6%를 차지하면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백신 제조사의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가 아닌 BA4와 BA5 변이를 막을 백신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에 팬데믹이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덮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저지 주정부가 불법 체류 신분의 저소득층 주민 지원 방안을 재추진합니다. 지난 6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필머피 주지사와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미사용분을 활용해 불채 신분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납세자 번호 ITIN을 이용해 소득 신고를 하는 불채 신분 주민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인 이들에게 각각 500달러씩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